끝- 오늘 마지막 천출부 마지막 경기 시구장 다섯 번째 게임 menastake ICT vs의 경기 오늘 도움 말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오수호 코치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빅 게임이 잡혔네요 저리세 쳤습니다만 안쪽에 좌익수가 앞에 떨어진 안타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너무 포스 포스로 찌르려고 하다보면 그런 로킹삼재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1루수 잘 잡았고요 쳤습니다 유격수 걷어올려서 1루로 송구가 높았습니다 아 잘 잡았는데요 5개 안전섭 쳤습니다 중면수 정면에서 잡아내며 3아웃 공수 교대 쳤습니다 3루수 잡지 못하고 좌익수 앞에 안타 말끼만 안타 치고 나가는 전지훈 선수 자 뛰었고요 2루 농태 아 공이 빠졌어요 그사이 3루까지 달려가는 전지훈 선수 선지훈 위에서 쳤습니다 높이뜬공 중견수 전진 중견수가 놓쳤죠 그사이 3루 짜는 호민 아 우리 스타도 너무 뒤에서 수비를 하네요 눈에 뛰거나 찬습니다 그렇죠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서현수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피처 pó크 를 선언합니다 득점 인정 1루 주자는 1루까지 쳤습니다 아 3루수가 가볍게 러닝하듯이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교대 쳤습니다 우익수가 아 놓치네요 주자는 2루까지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호흡 빠졌어요 자 그사이 1루 주자는 홈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김경민 초구 쳤습니다 중견수 과익수 3루주자 태그업 2루주자도 동시 태그업 3루주자 태그업 아 기동가름이 상당하네요 스윙상징 초구 쳤습니다 높이 뜬거 자 유격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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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놓쳤어 유격수가 아 놓쳤어 유격수가 아 놓쳤어 유격수가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 성공 아웃 1루로 1루에서 아웃 6사간 병살 플레이 아웃 최초 공격 정수분 선수부터 정수분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아 쳤습니다 중견수한테 깔끔한 안타 중견수가 됩니다 쳤습니다 중견수가 중견수가 아 놓쳤어요 1루 주자 이제 스타트 2루 돌았고 3루 도나요 홈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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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에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이렇게 동점이 됩니다 중견에 얼굴이 보이는 조윤수 타자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 3루 주자 태그업 아 점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3루 주자 태그업 변화고 스윙 삼진 쳤습니다 좌익수 자리 잡았습니다 오 오 자리 잡았다가 녹취면서 아 좌익수 스윙 삼진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아이스티이 그리스가 매너스에게 패배하면서 매너스가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윙 삼진 단독 자리 잡아냈 Dies 거 Ident 오 있어요 구도 될 일 일 일 일 일 감사합니다.